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박승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전국적으로 이태환클럽과 관련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 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를 개설해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CS 박승하입니다.